헬로 82 안이모! 안달래! 올라! 소모스! 엔믹스! 남미, 중남미 하면 정열? 열정! 심바! 심바! 그런 이미지가 저희 엔믹스와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열정하는 엔믹스입니다. 저 로사리아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해요. 아우텟고 뚜레?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 그 노래 처음 듣고 빠졌어요, 완전. 저는 샤키라 님,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트라이 에브리띵 스크랑이랑 똑같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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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Dat다 shirt 수십 권리의 수경 mittels 이렇게 Yas pai 시작이 약간 영화 같네요. 그녀는 영화 같다. 그림과 동화 같은 느낌 배경이 약간 진짜 신기하다 진짜 예쁘지 않았어요? 진짜 예뻐 의상이 너무 예뻐 인형 옷 같다 인형 옷 같아 백설공주 어새 치마셔 썩었는데 썩었어 거절하지 마세요 포기했어 포기했어 어우 예쁘다 의상 진짜 예쁘다 나 이거 잉크하고 싶어 아 아파하신다 나가면 좋아 하신다 뭐지? 맞아봐? 해피엔딩인가? 아직 안 끝났어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났어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 동화같이 예쁘게 잘 만드셨다 배경이 진짜 우리 알아서 추측하라고 추측하라고 잘 되시지 않았을까요? 먼저예요 나였으면 안 받아줘 언니가 남자면 맞아 맞아 받아주실 수도 있어 비행기 타고 하트 만들고 난 그런 이벤트 싫어 난 그런 이벤트 안 받아 남자분이 방 안에 이렇게 쭈그려서 좌절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기억이 남았어요 노래에 감정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약간 아이야 하실 때 맞아 맞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간절 맞아 하나, 식, 세븐, 엣 아이야 하실 때 아이야 하실 때 전화할 수 있는 말로 꿈을 드릴 생활 아이야 하실 때 아이야 하실 때 아이야 하실 때 아이야 하실 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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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와우 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어? 이 노래 또 또 또 또 오오 오요 오 비트가 좀 있다 리듬타 예 5! 롤러스케이트 드럼 오 오 어 롤러스케이트장인가? 롤러스케이트장인가? 오 ري야 하실 때 롤러스케이트장 가고 싶다 재밌다. 우와, 롤러 타고 싶어. 우와, 재밌겠다. 보시고 있어. 넘어지면 아프겠다. 퍼포먼스 짱이다. 진짜 좋다. 이거 댄스 배틀이야? 한 여자를 두고 어, 아닌데? 이미 백허그를 하고 있는데요? 사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약간 뺏으려고 하는 건가?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진짜 처음 봤어.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로 대형 맞추고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쫄까봐. 이 보이를 어떻게 해? 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박수 치졌어. 마음에 든다. 표정이 약간 마음에... 어, 친구였는데? 친구인가? 어. 어, 가. 어. 아, 뭐야? 상상이야? 상상이었어? 상상이었구나. 아... 암홀순데? 아...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서 여자가 상상한 거야. 약간 내 남자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여자는 남자를 암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옛날을 상상하는 거 아닐까요? 아, 옛날? 아, 그런 거였어? 방어의 상상? 사랑이었잖아. 사랑이었어. 식었어. 아, 슬퍼. 우리 아까 드라마 작가였던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시작했는데. 대근대근대근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고졸을 읽었어. 지원해봐. 사랑한다. 와, 번테이크. 잘했다. 완전 잘했다. 잘했다. 리뷰 챌린. 신났다, 벌써 신난다. 진짜 뮤비가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 저 뮤비 처음 봤어요.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멋있으시다. 더 올만한데? 춤이 정말 핫하다. 너희들도 이 뮤직비디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 너희들도? 맞아요. 저희도 끝났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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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힙하시다. 나 입으면 좋아. 맞아. 머리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시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요. 뼈를 드럼치고 있네. 의상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요. 힙해 힙해. 멋있다. 나도 저런 제스처가 좀... 잘생겼다. 근데 춤 너무 잘 추신다. 멋있다. 아는 노래 와서 더 신난다. 와우. 신전 같다, 신전. 응. 색깔도 빨간 색깔. 진짜 멋있다. 멋있다. 운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이었어. 너희들 분위기가 약간 뭔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신나고 약간. 노래가 자꾸 머릿속이 렌들어. 이런. 깨깔 놀이기. 이거 안무 진짜 힘들겠다. 하겠다. 맞아요. 엄청 쪼개져있기도 하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신나니까 우리도 신나게 하잖아요. 더 에너지. 더 에너지. 에너지가 많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아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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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깔로! 깨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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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멋있다. 와! 티케이앤. 티케이앤? 티케이앤? 어? 로살리야랑 트라이비스 스컷 같이 한 거요? 아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예에에에에에! 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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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우와! 와 이 노래 진짜 좋은데. 귀여워. 우와! 와! 역시 로살리아의 네일이 나온다. 네일이 엄청 유명하셔. 긴 걸로. 아아! 다같이. 와! 우와! 좋아, 좋아. 애들이 춤을 너무 잘 추는데? 귀여워. 이 네일, 이 네일. 들어봤어, 이 노래. 내가 맨날 틀어. 솔리아 퍼포먼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표정이 진짜... 그러니까 표정이 진짜 대박이야. 아, 도넛? 도넛. 오, 도넛? 성격 맞아요? 아, 이거... 와우,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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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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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누나 미권로운 누나리야. 와, 맛있어 봐. 오, 애들이 진짜 많다. 지키는 건가? 애들이 키우는 건가, 저... 강하게 키우시는 것 같은데? 누구랑 싸우는 건가? 근데 보살펴 주는 것 같아. 너무 분위기가 멋있지 않아? 어머님의 마음에서 쓴 노래인가? 뭔가? 응. 표정이나 행동들 보면 되게 약간... 동물스럽지 않아요? 늑대 같은 느낌? 응. 오, 양상여친! Hello! I think you're a musical genius, and you are so good at performing. In my dreams of dreams, maybe one day you could collab with us and mix! Somos and mix! It would be such an honor. We love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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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어요. 멜로디인데요? 네. 홈 비디오 느낌으로. 맞아요. 이 분위기도 좋아. 약간 옛날 분위기. 필드폰 느낌. 필드폰 느낌. 필드폰 느낌. 필드폰 느낌. 필름 카메라는 느낌. 맞아요. 추억. 아, 그러네. 아, 행복해 보여. 추억을 남겨두는 느낌이다. 약간 이런 곳에서 여행 가면 진짜 아름답을 것 같아. 근데 진짜 부부살이라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 맞아. 진짜 커플이라고 하니까 진짜 행복해 보여. 맞아요. 아, 수염 귀여워. 아, 수염 귀여워. 오! 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약간 이 리뷰를 통해서 뭔가 약간 그 리뷰를 하는 건가?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사실 소식을? 그니까 소식 리뷰를 하시는 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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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우와! 우와! 너무 감동적이다. 우와! 부모님이신가? 그런가 봐요. 아, 어떡해. 오! 너무 다 좋아하셔. 우와! 아, 뭐야. 다 보고 계셔. 우와! 리액션들이 다 너무 좋아. 아, 귀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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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행복한 영상이다. 진짜 행복한 영상. 이거 진짜 행복한 뮤직이네요. 이거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그냥 계속 빠져주는 영상. 진짜. 눈에서 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맞아. 약간 영상만 봤을 때는 행복. 사랑. 소식인가? 아기의 이름인가? 아기의 이름인가? 부모님께서 내 이름으로 노래를 내셨으면 진짜 좋겠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우와! 우와! 나중에 커서 알면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자기 이렇게. 남겨주시고. 맞아요. 진짜 행복한 영상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기의 이름. 아기 이름. 아기 이름. 아기 이름. 아기 이름. 아기 이름. 축하합니다.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저는 인디고 뮤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잖아요. 그만큼 행복해 보였던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만큼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Dime como quieres? 라는 곡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사과를 드시고 등장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너무 딱 인상적이었고 약간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지루할 틈 없이 얘기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깨깔로우가 뭔가 저희가 뮤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뮤비를 보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도 들고 신선해서 좋았어요 TKN에 맞춰서 저희 엔믹스 다 같이 댄스 커버를 하는 게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진짜 멋있네요 단어만 된다면 저희가 스페인 좀 더 공부를 하고 부족하지만 잘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Hello 82에 와서 이렇게 남미 뮤직비디오도 보고 좀 스페인어도 더 접해보고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엔미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